딱 의견서만 하나 냈는데 추가 조사도 없이 그냥 혐의 없으면 끝나버렸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거 내면 그대로 되더라고요 보통 자랑 아니에요? 자랑은 아닌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검사의 마음을 돌리는 방법 저희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특별히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경찰에서요 기소 의견으로 땡땡땡 검사실로 기록 송치한 다음 문자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사무실로 달려오시는 의뢰인들 있잖아요 정말 억울하신 분들 아직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송치는 사건에 대해서 저도 검사일 때 경찰의 의견을 바꾸는 비율이 한 10%에서 15% 사이 정도로 바꿨던 거 같아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내 사건이 그 15% 확률 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한번 그 비법과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경찰 단계에서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옥치록, CCTV, 통화 녹음 내용 이런 거를 다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그러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수사관이나 검사님이 보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때는 변호인 의견서에 증거관계를 좀 입체적으로 설치하면서 그 핵심 부분을 부각되게 의견서에 나타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숟가락으로 떠서 그냥 검사님 입에 이렇게 넣어드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콕콕 찝는 그런 의견서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사실관계를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거든요 경찰관들은 수사를 하는 전문가이지 법률적인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특히 형법 중에서도 재산 범죄 파트는 되게 어려워요 저희 공부할 때도 재산 범죄 파트가 제일 어렵지 않나요? 같은 사기 사건이라도 대법원이 바라보는 굉장히 세부적인 판단 기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 저희도 수행했던 사건 중에 법리만 잘 구성하면 충분히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무죄 판결과 이 사건이 왜 유사한지 법리 구성을 잘 한 다음에 분석하는 의견서를 써서 검찰에 제출을 했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심지어 피의자를 다시 부르지 않고도 혐의 없음으로 정결이 된 그런 형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리를 잘 분석하는 의견서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수사 오래 하신 분들은 피의자를 대면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거짓말을 한다 죄가 있다라는 그런 심증이 바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심증에 기초해 가지고 빨리 수사를 끝내고 송치해 버리고 싶은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창고인과 증거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수사 촉구 의견서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단계 때요 변호사님 목격자가 있거든요 불러 달라고 해도 안 불러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뭘 알고 있는데요 좀 물어봐요 얘기 듣다보면 어? 필요한데? 왜 안 불렀지? 라고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의문이 들면 검사님도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면 검찰 단계 때 검사님 이 사람요 경찰 때 우리 의뢰인이 계속해서 불러달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 단계 때는 반드시 이 사람 불러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어떤 걸 알고 있고 이걸 확인하셔야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수사 촉구 의견서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지를 논리적으로 쓰는 거죠 그렇게 대한 수사의 판도가 바뀌는 것이지 정말로 경찰에서 온 사건의 98세 정도는 경찰의 의견대로 처분이 되기 때문에 진짜 억울하다라고 하면 변호인 의견서를 잘 써서 그런 포인트들을 잘 살려야만 우리가 원하는 혐의 없음 처분이나 증거 불충분 이런 처분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 얘기를 들으면서 의견서를 어떤 걸 써야 될지 쫙 머릿속에 그려져서 그거 내면 그대로 되더라고요 보통 자랑 아니에요? 자랑은 아닌데 자랑 아니에요? 그만큼 이게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목차가 막 떠올라요 심지어 최초 상담 때부터 떠오르지 않아요? 그 얘기 듣고 경찰 조서만 보면 아 이게 경찰서 때 너무 부족했다라는 게 들면서 의견서를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되겠다 증거를 어디 배치해야 되겠다는 게 그냥 그려져요 훈련이 되는 거 같아요 검사 생활을 하면서 근데 변호사님이 진짜 글을 잘 쓰시잖아요 변호사님이 저희 온강 사무실에 오시자마자 최초로 맡았던 재산범죄 사건이었는데 경찰 때 이미 관련 사건들이 재판 단계에 넘어왔고 그 사건은 다른 변호사님이 맡아가지고 자백하라고 막 해가지고 선고길만 남았는데 그 사이에 다른 추가 건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추가 건에 대해서는 그 변호사님한테 안 가고 저희한테 왔던 거죠 네 변호사님을 면담했는데 변호사님이 다 들어보더니 어? 이건 사기가 아닌데요? 이건 법리상 안 될 거 같은데요? 라고 하시고 검사를 당길 때 딱 의견서만 하나 냈는데 추가 조사도 없이 그냥 혐의 없음으로 끝나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경찰에서 1년도 걸렸던 거래 의견서 내고 얼마 지나서 바로 혐의 없음이 나왔는데 그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배임이라는 게 사실관계가 다 인정된다고 해도 법리상 인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법리상의 약점을 잘 파고들었고 중요 창무위인이 있었는데 진술을 수상행사 잘 안 들었던 거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진술을 꼭 들어야 된다 하면서 사실 확인서 같은 것도 피해자한테 받아서 내기도 했는데 그 두 가지 전략을 좀 주요했던 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경찰이 사건을 대할 때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랑요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때 보는 포인트가 되게 달라요 그렇죠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한 거 같네 라고 생각하면 기소의견을 송치해 부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검사는 만약에 내가 재판단계에 넘겼는데 무죄를 받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날 사건은 절대로 기소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거법적으로도 면밀히 따지고 법리상으로도 이게 무죄가 날 수 있는지까지 2차 검토까지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법리적으로나 증거법적으로 명확하게 집어주면 검사는 혐의 없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걸 잘 이용하고 활용해서 단순히 내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검사도 그 기록을 전부 다 보지 않더라도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변호인 의견서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증거가 굉장히 많을 때 어떤 증거가 중요한지 그 배치를 잘해서 입체적으로 증거를 설명할 수 있는 의견서가 되면 좋다 두 번째 법리적으로 주장만 하더라도 무혐의가 가능한 사건은 법리 구성을 탄탄하게 하자 세 번째는 그러고 싶은 목격자 참고인을 경사장에서 불러주지 않을 때 중요 참고인을 왜 수사해야 되는지 그 수사 요청 사항을 명확하게 넣는 의견서가 되자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세 번째 포인트는 어떻게 생각하면 의뢰인들이 스스로 하실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사실 법리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나 면담을 통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 사견입니다 오늘은요 검사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 그 중에 첫 번째 변호인 의견서가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부분을 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 유용하 감사합니다.